그동안 감사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려야 하는데도 제가 다른 일을 바꿔서 못했어요. 사실은 항상 저희 한가연의 음악회마다 이렇게 촬영을 해주시고 또 편집해서 밤새 너무 과로할까봐 제가 걱정하는 우리 심상국 부회장님과 최환자 화백께 여러분의 큰 박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는데 제가 딱 이렇게 말씀드린 기회가 없어서 여기 오늘은 써가지고 왔는데 계속 이어서 하다보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한결같이 동영상 촬영과 유튜브 카페 영상을 올리고 아주 힘들고도 많은 시간을 소요하시는 일을 해주시는 심상국 선생님과 최환자 화백께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2부 첫 무대는 심상국 선생님의 연주와 마지막은 우리 믿고 듣는 소프라노 유정희님의 곡으로 오늘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치고 마스크 쓰신 채로 이 코로나가 제발 끝나서 우리가 희망의 나라로 가고 싶어서 제가 희망의 나라로 떠났습니다. 악보가 없으신 분은 제가 큰 글씨로 인쇄했으니까 돈복이 안 껴도 잘 보이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